안녕하세요. 2023년도 DSB의 연구실 Paper You Should Read 3분기 Bites Are All You Need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될 석사과정 이우준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의 논문은 Bites Are All You Need Transformers Operating Directly on File Bites 라는 논문으로 올해 5월 애플사에서 내놓은 논문입니다. 현재까지는 1회 인용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다음 5단계의 순서를 따라 진행되겠습니다. Overview, Background, Method, Experiments, 그리고 Conclusion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Overview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의 대략적인 내용을 좀 크게 보여드리자면 해당 모델은 기존의 이미지 인풋과 오디오 인풋을 변형하지 않고 말 그대로 Bites Sanne로 받아가지고 이를 토큰 임베딩 형식으로 변환해주어 그리고 1D Convolution을 태우고 이를 Patch 임베딩을 트랜스포머에 태워주는 모델입니다. 해당 모델이 갖는 큰 컨트리뷰션이라고 하면 이 Privacy Preserving Inference가 적용 가능하다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지의 인풋을 RGB, 텐서 형태로 받지 않고 이를 Byte 형태로 받아가지고 모델로서는 어떤 이미지인지 해석 불가능한 상태로 이 모델의 인퍼런스를 하는 것으로 오디오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이를 통해서 모델이 유저의 개인적인 정보를 무시하면서 이를 모델 클래시피케이션에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게 하도록 변형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이런 백그라운드 정보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크게 이미지 모덜리티랑 오디오 모덜리티를 다루게 되는데요. 이제 이 이미지 모덜리티, 오디오 모덜리티에서 어떤 포맷의 형식으로 이제 Byte를 읽을지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에 비교 실험을 진행할 이미지 파일 인코딩과 오디오 파일 인코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파일 인코딩입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FHWC 같은 경우에는 Flatten Tensor in Hate with Channel Order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이제 정수 형태의 8비트 정수 형태의 포맷으로 저희가 읽어드리게 되는 이미지 형태입니다. 해당 포맷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학습에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토치 텐서 형태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해서는 파일 헤더가 없어가지고 해당 이미지의 정보를 따로 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게 256x256의 새 채널짜리 이미지 이런 정보가 없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를 분리해내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FCHW입니다. 위 Flatten Tensor in Hate with Channel Order러가 동일한데 이제 채널이 Height with보다 앞서 나와 있는 형태의 파일 포맷입니다. 똑같이 정수 형의 8비트 형태의 포맷을 갖고 있고요. 동일하게 파일 헤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TIFF라는 파일 포맷인데요. 이거는 Tag Image File Format의 줄임말입니다. 사진을 찍거나 포토샵 작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익숙한 파일 포맷일 수 있는데요. 이는 이미지 데이터를 비손실 압축을 통해서 저장한 파일 포맷이라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FHWC나 FCHW와 다르게 이미지에 헤더업 정보가 있어가지고 해당 이미지가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갖는지 아니면 이게 흑백 채널인지 아니면 RGB 채널인지와 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TIFF 같은 경우에는 이를 저장하는 사람마다 컨피규레이션이 좀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카메라에 있어서는 GPS 정보나 아니면 이미지의 사진, 카메라 정보 같은 경우도 담을 수 있는데 이런 다양한 TIFF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이번 실험에서는 파이썬 이미지 라이브러리 필의 기본 컨피규레이션을 따라서 이 파일 포맷을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PNG입니다. PNG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익숙한 파일 포맷인데요. 얘는 Portable Network Graphics의 줄임말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장하는 RGB 채널의 이미지를 압축하지 않고 갖고 가는 압축을 하되 손실이 없는 방식의 이미지 파일 포맷이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PNG 같은 경우에는 이 안을 뜯어보게 되면 여러 청크 형태로 이미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데요. 쉽게 헤더 정보나 아니면 이런 이미지 정보 그리고 이미지 정보 끝났다 와 같은 여러 청크들로 이루어지게 있는데요. 이 중 IDAT 청크에 이미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 이를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JPEG 같은 경우에는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의 줄임말로 1992년에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손실 압축 방식의 이미지 포맷입니다. 이를 자세히 좀 뜯어보면 6단계에 걸쳐가지고 기존의 RGB 채널의 이미지를 YCBCL로 바꾸고 이를 이산코사인 변화를 하고 하품안 인코딩을 통해서 압축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여러가지 기법을 통해 이미지 파일을 저장을 합니다. 해당 방식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순서를 알고 싶다면 제 지난 발표 영상인 JPEG is a unit 발표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파일 인코딩입니다. 오디오 파일에는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WAV, Waveform Audio File Format입니다. 해당 파일 포맷 같은 경우에는 원본 오디오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설계된 비손실 방식의 오디오 파일 포맷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이게 뭐 듀얼 채널일 수도 있고 싱글 채널일 수도 있지만 모노 채널, 싱글 채널인 경우에 고정으로 실험을 했고요. 이 BT Depth를 8비트, 16비트, 32비트, 그리고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등으로 바꿔가면서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주파수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16kHz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MP3입니다. MP3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익숙한 오디오 파일 포맷인데요. 이는 손실 압축 방식의 오디오 데이터 저장 포맷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JPEG처럼 MP3 또한 손실 압축 방식이다 보니 기존의 오리지널 포보다는 확실히 파일 크기가 작으면서 손실되는 정보가 많습니다. 해당 파일 포맷에는 앞서 얘기했던 PNG나 JPEG, 그리고 TIF와 비슷하게 인코딩 세팅 정보가 담긴 헤더가 존재하고 후반부에 오디오의 정보가 담긴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MP3도 비트레이트나 주파수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파일마다 다른 컨피규레이션을 갖고 있는데 해당 컨피규레이션은 파이썬의 라이브러리 중 하나인 파이덥의 기본 컨피규레이션을 따라서 이번 실험을 진행했다고 저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전체적인 모델 프레임워크입니다. 전체 프레임워크는 A라고 나타나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겠다시피 DEIT라는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한 이미지 경량화 트랜스포머 모델을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이 모델 구조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A 구조를 보게 되면 기존의 모든 모델들이 그렇듯 이미지 파일을 디코딩해 이를 RGB 텐서 형태로 읽고 이를 패치인베딩 형태로 바꿔주어 트랜스포머 모델에 태워주는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 이번 실험에서는 이 파일 바이트를 따로 디코딩을 거치지 않고 이 파일 바이트 자체를 토큰으로 읽어서 이 토큰하이스 레프리센테이션을 바꿔준 이후에 이를 이번 논문이 제안하는 바이트 포머에 태워주고 있습니다. 아래 비교로 나타나고 있는 C와 D 같은 경우에는 해당 모델의 장점을 좀 더 부각시켜주기 위해 추가 실험을 한 부분인데요. Obstication, 데이터를 일부로 변형시켜가지고 파일 바이트를 토큰 임베딩으로 바꾸어 모델에 태우거나 아니면 모델이 가상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 이 Privacy Preserving Camera에서 나온 정보를 그대로 토큰하이스 레프리센테이션으로 바꿔서 이를 바이트 포머에 태워주는 이런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모델에서는 기존 인풋을 바이트로 받아 넘어가주는 과정에서 프리프로세싱을 좀 더 다양화하고 또 이 모델 안에서의 셀프어텐션 구조의 변형을 통해서 해당 모델이 좀 더 바이트를 토큰 단위로 받을 수 있게 적합하게 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인퍼런스를 할 수 있는 모델로 변형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메소드 중에 이미지 프리프로세싱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바이트로 열린다고 하면 기존의 학습 자체도 바이트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학습 자체를 바이트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존의 이미지 단에서 적용했던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하기 위해 저자들은 여러 노력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바이트 단위에서 이미지의 RGB 채널 단위로 이루어진 어그멘테이션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이미지를 좀 단계를 나눠서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인 파일 포맷을 디코딩을 통해 읽어준 다음 이를 RGB 텐서로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해주던 이 랜덤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해주게 됩니다. 랜덤 크로핑 아니면 리사이징 그리고 채널 변경 등과 같은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해주게 되고요. 이제 이 를 다시 저희가 원하는 타겟 포맷으로 저장해주게 됩니다. 아래 예시 그림에서는 현재 TIF의 파일 포맷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PNG 파일뿐만 아니라 앞서 얘기했던 FCHW, FHCW 등과 같은 다양한 이미지 파일 포맷 형태를 저장해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한 이미지를 원하는 파일 포맷으로 저장해주는 단계를 먼저 거친다. 라는 것을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정을 진행 없이 한번 저자들이 실험을 진행했을 때는 성능이 매우 나빴다고 이 사전에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은 성능 유지, 그리고 성능 향상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변형된 인풋 포맷을 이제 저희가 바이트 형태로 읽게 되어야 되는데요. 이제 바이트 형태로 이 한 이미지를 읽게 된다면은 이 데이터 정보가 매우 길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이미지에서 기초적으로 받는 인풋의 크기를 넘어서 한 번에 15만 토큰을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자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vocab 사이즈를 제안해 주었습니다. 이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2에 8승 총 256개 종류를 갖기 때문에 이 vocab 사이즈 또한 그보다 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vocab 사이즈를 2에 8승 256개로 한정을 지었고요. 또 이제 attention에 있어서 기존의 self-attention의 fully self-attention이 아니라 이제 비교 실험으로 fully self-attention, back-attention, shifted window-attention 등 다양한 attention을 비교해서 그 중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제일 낮은 이 shifted window-attention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런 럭 시퀀스 문제를 대행하였고요. 또한 이제 트랜스포머에 들어가기 전 스트라이드드 1D 컴폴루션을 통해서 이 커널 사이즈와 스트라이드 사이즈를 만들어가지고 이 전체적인 인풋 사이즈를 줄여줘가지고 이 럭 시퀀스 문제를 대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1D 컴폴루션을 거친 이후에는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들이 그렇듯 포지셔널 임베딩을 더해 주어서 트랜스포머 모델에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 이때 사용하는 트랜스포머 모델 구조 자체는 디스틸레이션을 이용한 이미지의 경량화 트랜스포머 모델인 DEIT 모델 구조를 사용하였고요. 이때 또 생기는 전반적인 롱 시퀀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운샴플링 레이어를 이제 0번째, 1번째, 3번째, 5번째, 7번째, 9번째 블록에 적용을 해서 모델 구조가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했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 장표입니다. 저자들이 제안하는 이런 바이트포머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이미지 모델리티와 오디오 모델리티에 둘 다 적용할 수 있다는 멀티모델리티인데요. 이 멀티모델리티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안에서는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오디오에서는 스피치커맨스 V2 테스크를 진행하였습니다. 둘 다 백본으로는 DEIT, TI 모델 구조를 사용했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그멘테이션, 이미지 부분에서는 랜덤 리사이즈 크로핑, 랜덤 홀리전트 플리핑과 같은 기본적으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 있어서 자주 쓰이는 어그멘테이션들을 사용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매우 다 동일한데요. 이 A100GPU로 8대 썼다와 4대 썼다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모델리티의 데이터들이 갖는 물리적인 크기가 크다라는 점을 고려해 주어가지고 이미지넷 안에서는 8대의 GPU, 그리고 스피치커맨스 V2에서는 4대의 GPU로 사용하였습니다. 큰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익스포네이션 무빙 에브레지를 사용한 이미지 안에서는 사용을 하고 오디오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실험적으로 봤을 때, EMA를 썼을 때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는 성능이 오르게 되었지만 스피치커맨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성능이 하락하는 결과를 갖고 왔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실험 중 첫 번째 실험인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보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베이스라인으로 접근하게 되는 DITTI의 결과보다 오히려 더 높은 성능을 갖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미지의 정보를 압축 손실하고 DITTI 변환을 거친 JPEG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대폭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존의 인풋 쉐이프를 보게 되면은 FHWC나 TIFF, PNG 같은 경우에는 압축 손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미지의 데이터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갖고 갈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정보 손실이 없기 때문에 기존의 모델보다 성능이 향상되거나 아니면 성능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장표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 저자들이 JPEG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미지 포맷과 다르게 커널 사이즈를 32로 잡지 않고 8인 경우가 더 성능이 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JPEG 포맷 같은 경우에는 포맷 과정 중 이상 코사인 변환, DITTI 변환을 거칠 때 주변에 64개의 픽셀, 8x8 픽셀을 가지고 하나의 DITTI 패턴을 뽑아 DITTI 코에피션트를 뽑아내주기 때문에 8을 넘어가는 경우 같은 패치를 넘어서 이런 패치 간의 스페셜 코릴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스페셜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커널 사이즈가 8보다 커지는 경우 오히려 성능이 하락이 있지 않았나 라는 제 개인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자들은 이미지 네트 클래시피케이션 안에서 JPEG를 한정해서 커널 사이즈와 윈도우 사이즈가 퀄리티와 따라서 이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비교 실험하고 있습니다. 우선 퀄리티가 높을수록 갖고 있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이 성능이 올라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고요. 이 윈도우 사이즈 또한 이 안에서 점점 낮게 잡을수록 그 성능이 올라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좀 더 성능과 이 인풋 사이즈, 인풋 쉐이프라죠. 성능과 이 커널, 쉐이프를 동반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인풋 토큰 수가 줄수록 이 최적의 커널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퀄리티가 100일 때 인풋 쉐이프 자체가 큰데 이때 최적의 커널 사이즈는 8이고 이보다 퀄리티가 낮아질 때 이제 인풋 쉐이프가 8,400으로 줄 때는 최적의 커널 사이즈가 4로 더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오디오 데이터 테스크인 스피치 커맨스 V2입니다. 이에 좀 특별한 점은 앞서 얘기한 이미지 모델리티를 다룬 테스크와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디오 테스크든 이미지 테스크든 결국 인풋으로 받는 포맷 자체가 바이트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이제 웨이브 포맷을 사용한 형태인 이런 무손식 압축 파일들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손실 압축 방식의 mp3 파일의 성능보다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해석을 하자면 인풋 토큰의 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런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인풋 토큰 수가 줄수록 최적의 커널 사이즈는 점점 작아지는 것을 여기서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이런 이미지 넷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제는 오디오 클래시피케이션에 넘어서서 이제 해당 모델이 갖는 큰 장점 중 하나인 이미지 업시케이션 인퍼런스에서의 장점을 이제 실험을 통해 보이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미지 업시케이션이라고 하면 이런 디지털 이미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의도적으로 불명확하게 만드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림을 보게 된다면 그냥 이미지에서 업시케이션을 거쳤을 때 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이 그림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업시케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얘기하는 업시케이션 페미테이션 세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0에서 255 사이의 이런 바이트를 총 256가지의 바이트를 서로 다른 바이트로 바꿔주는 과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0번 같은 경우에는 51번으로 1번 같은 경우에는 163번으로 이런 식으로 기존의 연결성 정보와는 전혀 반대되게 이제 업시케이션을 취하는 것으로 보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업시케이션을 그냥 취해주게 된다면 이 이미지의 오른쪽 상단 부분처럼 같은 색상의 이미지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같은 이런 부분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업시케이션이 진행을 한 이후에도 이 이미지의 형태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저자들은 이런 유니폼한 노이즈를 주게 되는데요. 유니폼한 노이즈를 주어가지고 이제 가장 크게 줬을 때 20 정도의 크기로 이런 유니폼한 노이즈를 주게 되었을 때 동일한 색상을 가진 이미지 부분 또한 원래 이미지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업시케이션이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업시케이션을 진행한 이미지로 인퍼런스를 했을 때 이제 저자들이 제안한 이 바이트포머 같은 경우에는 성능 하락폭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 DEIT-TI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베이스라인 성적인 이런 74점보다도 20점 가까이 떨어진 50점대 그리고 노이즈를 주면 줄수록 더 무너지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바이트포머 모델 자체가 이런 이미지 업시케이션, 즉 원래 이미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이렇게 엉크로트린 상황에서도 매우 로버스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퍼시 프리서빙 카메라입니다. 이 프라이퍼시 프리서빙 카메라는 말 그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카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이런 가상의 프라이퍼시 프리서빙 카메라를 어떤 식으로 정의했냐면 이미지 내 특정 퍼센트의 픽셀을 마스킹하는 카메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 카메라라고 하면 전체 이미지 중에 75%의 픽셀 데이터를 없애고 이를 인퍼런스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이제 리메이닝 레이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일 왼쪽 100%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이미지가 되고 25% 같은 경우에는 75%의 픽셀의 정보를 잃은 상태로 이제 가상으로 이 이미지를 재구성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제 90%의 이미지가 데이터가 없는 97%의 데이터가 없는 이런 상황을 가정한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보를 없앨 때는 이제 기존의 픽셀 위치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 길이가 2000짜리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해서 70%가 사라져서 예를 들어 1400개의 데이터가 없는 채로 600개의 데이터로만 일을 진행한다고 할 때도 600개의 데이터가 어느 자리에 원래 있었는지 어디가 빈자리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리 데이터가 들어와야 실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현상에 대해 대응할 수 없어서 베이스라인에 대한 성적은 뽑을 수 없었는데요. 이 100%에서 3%에 대해서 모두 다 이제 인퍼런스 결과를 뽑아주게 되면 이 픽셀의 정보가 3%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성능 자체는 크게 하락하지 않은 이런 상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험을 이제 앞서 마치고 나서 이제 저자들은 이런 바이트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아날리시스를 진행을 했는데요. 앞서 이제 모델 구조의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Shifted Window Attention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 Shifted Window Attention이 아니라 만약 기존의 Self-Attention 중에 Fully Self-Attention을 쓰는지 아니면 Back-Attention을 쓰는지에 따라서 성능을 한번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Fully Self-Attentio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토큰들 간에 이제 어텐션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오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바이트 단위로 인풋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풋의 길이가 매우 길어지기 때문에 해당 실험에서는 이 A100 GPU를 쓰는 데에서도 이 Out of Memory가 나와서 이 실험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hifted Window Attention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다시피 주변에 있는 인근 토큰들 간의 셀프 어텐션만 계산을 해서 컴퓨테이션 코스트를 확연히 낮춘 어텐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Back-Attention은 이거 두 개의 이제 좀 보완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로컬리한 이런 셀프 어텐션도 구해주게 되고 또 이제 이 백 단위로 묶인 이 백 길이 간의 이런 인털, 인트라, 백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글로벌한 셀프 어텐션도 계산을 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나 이보다 조금 더 모델 구조가 간단했던 셀프 윈도우 어텐션에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가지고 이번 실험에서는 이 Shifted Window 어텐션을 사용했다고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모델을 학습시키게 됐을 때 이 모델은 과연 바이트의 빈도수를 학습을 해서 단순히 많이 나온 바이트에 대한 이런 바이어스가 껴서 모델 성능이 높아지게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 이제 언어 모델을 학습하거나 아니면 패치 단위의 이미지 모델을 학습하는 것처럼 이 바이트의 순서 그리고 데이터들의 순서에 관련되어 이 모델 성능이 올라가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다시피 기존의 바이트 입력 순서에 여러가지 어그멘테이션을 가해서 비교 실험을 했는데요. 이 랜덤 셔플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의 순서를 무작위로 셔플링한 거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띄엄띄엄 셔플링한 거 윈도우 셔플 같은 경우에는 웅텅이 웅텅이로 셔플링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로컬리티가 전혀 반영되지 않게 셔플링을 해주는 경우에는 기존 성능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순서성이 지켜지는 사이클릭이나 아니면 리버스 같은 어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베이스라인의 오차범위 안에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이 단순히 바이트를 이제 빈도수를 통해서 이 모델을 학습하는 게 아니라 이 바이트들의 순서와 관련지어 학습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비교 실험이었습니다. 이제 이 토큰 임베딩 학습된 토큰 임베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아래쪽 그림에서의 위에 상단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그림에서 밝은 부분일수록 높은 상관도를 갖는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두운 부분일수록 낮은 상관도를 나타낸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X랑 Y의 이 길이 자체는 이제 코사인 디스틴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일 왼쪽 세 가지 TIF, FCHW, PNG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적으로 계형이 대각선 주위에 높은 상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해당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웃 바이트 사이와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TIFF와 FCHW, PNG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지를 셔플, 데이터를 따로 인코딩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바이트의 이런 네이벌후드 인포메이션이나 픽셀 단위의 네이벌후드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관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JPEG 같은 경우에는 이제 DCT 코에피션트, 디스크릿 코에피션트 변환 아니면 뭐 허프만 인코딩 같이 이제 데이터의 순서를 완전히 바꿔놓는 식의 이런 인코딩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이웃 바이트 정보가 이웃 이미지 정보를 나타내지는 않아가지고 해당 그림과 같은 좀 약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오로 들어가서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32와 Uint8, 그 정수형, 256 정수형 데이터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이제 플로팅 포인트 32에서의 상관관계가 Uint8보다 매우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으로서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 32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오디오 진폭 값이 4바이트 단위로 분할돼서 이제 학습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4바이트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이제 기존의 데이터와 진폭 간의 연관성이 약화돼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데이터의 상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라고 저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포지셔널 이베딩에 대한 분석입니다. 포지셔널 이베딩에 대한 분석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약한 상관관계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TIF 같은 경우에는 이 초기 부분에 이 나머지 부분도 좀 약한 이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데이터 부분은 이제 이미지에 스페셜 코렐레이션 인포메이션을 담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의 전반적인 이 계율을 담고 있는 헤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해당 부분에서 헤더를 갖고 있는 데이터들 한에서는 이 앞부분의 포지셔널 이베딩에서 약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허프만 인코딩을 갖는 이 JPEG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좀 특이한 이런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허프만 인코딩 특성상 이제 바이트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특성이 있는데 해당 특성들이 이렇게 포지셔널 인베딩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입니다. 컨클루션 전 리미테이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바이트 포머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시 어그멘테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인퍼런스 시 사용할 이미지의 리사이징 같은 경우에 유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트 단위로 읽는 어그멘테이션이나 아니면 바이트 단위로 읽을 때 인퍼런스의 리사이징에 대한 더 이상 고민 없이 단순히 이를 사전에 이미지를 처리한다 방식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해당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완적 측면에서의 강점을 앞서 말했던 프라이버시 프리서빙 카메라나 아니면 이미지 업스케이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크리프토그래피 레벨까지는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이 이 모델을 제안한 저자들이 말한 리미테이션이었습니다. 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제외한 다른 테스크 그리고 또 다른 모델리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랑 학습 방향 개선이 좀 요구된다는 점도 이 리미테이션 중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점을 고려해서 컨클루션을 말하자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트랜스포먼 모델에서 바이트 단위로의 접근은 매우 신선을 했고 해당 신선 접근이 성능 또한 우수해서 이제 매우 놀라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다시피 이 성능 또한 우수한 점이 기존의 어그멘테이션이나 리사이징이 사전에 다 학습이 완료된 데이터 프리 프로세싱이 완료된 데이터로 진행했다는 점은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학습 성능 면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이제 애플에서 나온 논문이다 보니 아마 실제 모바일 기기단에서의 적용을 좀 더 고려했던 논문인 것 같은데 이 모바일 기기단 서비스 시 고려해야 할 프라이피시 측면을 고려한 모델이라는 점이 매우 신선했고 우수했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트 단위로의 접근이 디코딩에 걸리는 시간을 매우 추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CBPR 2023에 억셉된 RGB 노멀 같은 논문처럼 이를 좀 경량화 또 해당 논문이 원래 갖고 있었던 컨트리뷰션인 이런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 장점을 가진 모델로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